기안84가 김대호의 일상을 보고 당황했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휴일을 즐기는 아나운서 김대호의 일상이 그려졌다. 김대호는 이날 시장을 돌며 각종 식재료를 구매했다. 백숙을 만들기로 한 김대호는 큼지막한 토종닭을 샀다. 집으로 돌아온 김대호는 바로 식재료를 정리했다. 다시 집에서 나온 김대호는 인왕산에 올랐다. 인왕산을 즐기고 하산하던 김대호는 약수터에 들렀다. 김대호는 요리 비채기 약수라고 밝혔다. 그는 시벨자리 물통을 가방에 넣고 산을 걸어 내려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대호는 호장마차에서 토종닭, 엄나무, 약수, 그리고 쪽파까지 넣은 쪽파 백숙을 만들었다. 김대호의 보양식 준비 과정을 본 팜유주는 요리의 진심인 그의 모습에 감탄했다. 약수로 백숙을 끓인 김대호는 만족하며 유아용 수영장을 꺼내 마당에 설치했다. 풀장에 과일을 다 던져 넣은 김대호는 과일을 대충 씻어 먹었다. 씻지도 않고 풀장에 몸을 담근 채 그 안에 있는 과일을 먹는 김대호의 모습에 패널들은 깜짝 놀랐다. 기한 84는 왜 나를 더럽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며 셀프 거울 치료를 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비위 상하는구나 이게 내가 먹는 건 괜찮은데 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감사합니다. 아 Nico